음악 미스코리아들이 예언지존으로 불렸던 점집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기 위해 직접 만나봤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점여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들이 왜 예언지존으로 불렀을까요? 허허허허허. 그런 별명은 어디서 들으셨나요? PD님 정보력이 대단하십니다. 예언지존 별명을 아는 사람은 몇 안 되거든요. 몇 년 전 미스코리아 예선전을 거친 후보들과 인연이 닿았어요. 그때 결과를 궁금해하길래 우필 운을 가진 후보들에게 미리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100% 맞았나 봅니다. 그 뒤부터 친목 모임을 하던 몇몇 미스코리아들이 예언지존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이 후원카페도 만들었다면서요? 네. 자기들만 알기에는 아깝다는 말이 나와 신점 여왕의 미래 예언 능력을 널리 알리려는 취지로 만들었나 봅니다. 미스코리아들이 후원카페도 만든 직접적인 계기는 뭔가요? 어머 어머 진짜 똑같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놀랍다 놀라워. 귀신도 놀라 자빠질 점괘야. 이걸 누가 믿겠어? 미스코리아들이 했던 말입니다. 진선미가 발표되자 대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신점 여왕이 예언한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팬카페를 만들기로 했나 봐요. 미스코리아들이 무당 후원카페를 만든 소감이 어땠나요? 영광입니다. 고맙고요. 미스코리아들은 아름다움과 지성을 갖춘 한국 대표 미인들이잖아요. 미스코리아 후원카페를 가진 무당이 있나요? 아마 대한민국 무당으로서는 신점 여왕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이 신점 여왕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TV, 신문 잡지를 보고 알았겠죠. 그 미스코리아들이 경선을 치를 무렵에는 KBS, SBS, MBC, TV만 켜면 제가 나왔어요. 미스코리아들이 직접 찾아와서 점을 봤나요? 지역 예선 때는 엄마들이 왔고 본선 때는 직접 왔습니다. 점이 얼마나 잘 맞았으면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거의 다 왔을까요? 딱딱 맞았어요. 아마 귀신도 그렇게는 못 맞출 겁니다. 각자 자기 혼자만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본선에서 뽑힌 후보가 거의 다 왔더라고요. 누가 신점 여왕님께 예언지존이란 별명을 붙였나요? 제치 넘치고 활달한 미스서울진이 예언지존, 예언지존하니까 다들 따라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예언지존이란 멋진 별명을 선물한 미스서울진은 한국을 대표해서 월드미스선발대회에도 나갔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이 만든 신점 여왕님 팬카페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가끔 만나 맛집 찾아가고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고민 상담도 했지요. 미스코리아들도 남모를 걱정이 많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운영하는 비공개 카페였습니다. 미스코리아들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흉엄을 없이 지냈습니다. 미스코리아들과 함께하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름을 알리려 하고 이미 유명해진 미스코리아들은 사생활이 없기 때문에 뒤로 숨으려고 합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미스코리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그럼 귀신도 감탄하는 점장이란 별명을 누가 붙였나요? 아,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일본 니혼TV 방송국에서 신점여왕을 한국 최고 점술 명가라고 소개했어요. 그때 잘 맞추는가 못 맞추는가를 알아보는 공개 테스트를 몇 가지 했습니다. 제가 방송국에서 낸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췄거든요. 그 방송이 나올 무렵 오사카에 제가 공연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저를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점장점장 해서 생겼죠. 지금도 일본에 가면 한국 점장, 점장이라고 환영해요. 얼굴에 알려지고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있으세요?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합니다. 혼자서 가슴 아래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날을 환히 내다보는 예언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비밀은 보장됩니다. 대통령 가족도 재벌집도 고위관료도 외교관들도 옵니다. 미스코리아들이 예언 지존으로 불렀던 점집입니다. 혹시 알아요? 미스코리아들처럼 운명이 확 바뀔 기쁜 소식을 들을지 말입니다. 그래도 불안하면 쥐도 새도 모르는 깊은 산속 기도처에서 하루에 딱 한 분만을 봐주는 방법도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신점 여왕을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 미스코리아들처럼 운명이 확 바뀌고 있습니다.